후원 후원 빙빙 오늘 뭐하나요 신방콕찜. 네 오늘 달라방타는 달바인 호텔입니다. 아 호텔 살 게 있어요 이제? 벌칙 많이 했으니까 좀 이제 특혜 쪽으로 많이 특혜 쪽으로 하고 또 약간 좀 식당이 있으면 벌칙으로 한 번 넘어 놨다가 맞아 맞아. 몰라 하지. 맞다 하자 해야 돼. 유통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오늘 팀 나누기는 묵찌빠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아 오케이 똑같게 되시네요. 한 팀 걸 낸 사람이 둘 둘 셋으로 팀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묵찌빠를? 네. 바로 팀 나와볼게요. 묵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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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찌 묵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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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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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조금 색다른 조합이긴 하네요. 오랜만에 보면 조합이네요. 뭔가 비싸네 그래, 연촌 팀이네. 응. 본인은 뭐야? 본인은 못 받아보면 못 받아보면. 지금 GTV 하겠습니다. 어 GTV 할 때. 아 GTV 말고 딴 거 하자. 그래. 뭐 할까? 우리 무. 찐, 팀, 바. 우리 바팀입니다. 찐팀, 바팀, 목팀. 버스! 팀 김석진. 팀 김석진. 김석진 없는 김석진 팀. 어 말이 아닌데 팀이 김석진 팀. 김석진 팀 앞에 이긴다고. 아 다시 맞다. 우리 김석진 팀에. 우리 김석진 팀. 우리 김석진 팀. 김석진. 아 김석진 팀. 아니 왜 내 이름을 거기로 가져가. 형 김석진 팀. 팀 김석진. 팀 김석진. 팀 김석진. 네 마지막 하겠습니다. 바팀. 정말 큰 거 없는 팀 이름이네요. 네. 아 왜 내 이름을 거기로 갖고 가. 형 진 팀. 아 안 돼. 벌써 진 거 같아요. 아멘에 헷갈리지 않을까. 바로 찐팀으로 할게요. 아 이게 번복 없습니다. 번복 없습니다. 찐팀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찐팀. 알겠습니다 찐팀. 우리 김석진 팀 할게. 김석진 팀. 반가워. 어떡하라고요. 자 첫 번째 게임은. 내 노래가 딜리. 입니다. 네. 할 거예요? 네. Let's go. 음악 스타트. 바. 저러. 네. 김석진 팀. 나츄데이. 네. 김석진. 엔호. 네. 바. 불타오르는. 네. 바. 진교영. 네. 찐팀. 바. 풍탄. 했잖아. 표정이 있네. 아 이거 어렵다. 다 쓰러워. 한 번씩 다 했잖아. 한 번 더. 한 번씩 다 했잖아. 자 플레이 한 번 더 갈게요. 뭐야 이게. 바. 바. 개인정. 네. 바. 진팀. 바. 한 번 더. 아이돌. 아이돌에 어떤 구장. 아이돌에 어떤 구장. 아이돌에 어떤 구장. 아. 아. 야. 이거 좋아 LA. 바. 바. 아지. 빠르게. 아. 야. 알진 TV. 알진 TV.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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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이제 자신감이 다.. 다 기어 들어가는 거야 아 잠깐만 스리커버가 가운데로 와주는 거 아닌가?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 섭취 저쪽의 김석진 팀이 너무 유래합니다 김석진.. 아니 섭취 유리했으면 맞췄지 김석진 팀이 너무 유래해 빠! 빠! 아이돌 네 맞습니다 아이돌 솔직히 노래만 맞추는 거였는데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아니 솔직히 노래만 맞추는 거였잖아요 하나 둘 셋 어 어 이거 막 키 아 이거 이 땡이나 우리.. 아까 했잖아요 캠코미 아이스크 진! 진! 야 하나씩 다 넣으면 이런 거 하나씩 다 넣으면 그치! 그 브릿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삽이 들어가야 될 끝 타임 빠! 그걸 정확히 어디로 줄 알지? 아 다시 들려주세요 아 다시 들려주세요 아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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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땡! 땡! 이 순간 행복해 아우! 방금 브릿지가 진 팀! 얼씨 좋다 여기 굉장히 비슷해 아 저 다치고 있어 뭐 그러면 1점 줘야 되라고 할까요? 어? 아니요 아 지! 지! 빠! 아 진짜 되지 우리 빠요 빠! 내 이름이 진이라 빠! 일단은 유캔 스타미 아니 일단은 처음으로 그렇지 아 야 죽어! 김석진 팀 오늘도 다른 날 맞이해 아 하나씩 하나 남아보자 아 Blue Team 정석진 팀 Theラ量 쉬운 거로 한 번 드려야 되고 easel West 뭐 δ 디어로 الإ場 주 glauben 신 high 하나, 둘, 셋 하면 외치세요. 첫 번째는 알아야 되죠. 덩! 지지! 덩! 지지! 이럭쿵 잘하라! 멘트! 정답! 야 이거 생각 못했네. 어 잘 들리네. 이럭쿵 돌하러. 갑자기 잘 들리네.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갑자기 잘 들리길래. 겁불하다. 바보 바보. 야 이럭쿵 돌하러 왜 생각 못했지? 이게 메인인데 이게. 아 시간 되더라구요.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쒸! 김석진. 빙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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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과아! 이 점이야 우리. 형 왜 자꾸 찌갈래요? 어렸을 때에서 어렸을 때에서. 어 어려워서 어려워서. 아 이거. 형 빠예요 알겠죠? 형은 빠다 오케이. 형 이제 김석 빠예요. 세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난 빠. 뭐야 이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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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츄데이. 땡. 난 김석진. I'm fine. 땡. 이거 아예 안 들려. 빠! 아예 안 들려 진짜. 세림이. 땡. 땡. 저 감독님 연기 안 되셨어. 아주 열심히 살았어. 연향이 아니야. 연향이 아니야. Bev 형님그러고. 마음을 손덕 담당하게 하시네요. 야 이거 어렵다? 2점? 2점? 2점짜리로 들으실래요? 2점짜리로 들자.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모르겠다. 1점짜리로 틀어주세요. 아이 정돈 모르겠네... 아 진심 모르겠어요. 까! 빠! 불타오르네. 파트2의 어떤 구조리에 섞였어요. 뭐야? 파트2요? 김성진! 에어플레임 파트2! 나 어딘지 어떻게 해? 나 어딘지 모르잖아. 김성진! 김성진한테! 아직 끝이 안 했어요. 자, 말 좀 하세요. 에어플레임 파트2! 에어플레임 노래가 뭐지? 에어마을 위하치!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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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플레임 파트2! 에어플레임 파트2! 에어플레임 파트2!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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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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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왔네! 지금 드릴까? 그러니까요. 아, 들어온다. 왔봐. 왔네. 왔네. 아니, 이게 모르겠는데. 나, 나 들어도 오게. 왔네. 김성진 팀을 했었어요, 지금. 아, 이거 한 번, 원만, 원만 해보세요. 야, 우리 그럼 3단. 와, 우리 3점이야? 지금 3점이든? 니 목소리가 저렇게 됐다. 컴퓨터인데... 컴퓨터... 하하하하... 자! 자, 네 번째. 이 문제가 몇 번까지 있나요? 10번까지. 10번까지? 오케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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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한... 근데 벌칙이 없으니까 뭔가.. 자,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그럼 ¿벌칭을 정해서 할까요? 아, 네, 스피드하게 할게요. 네. 와 이거는 쉽다! 런! 런! 찐팀! 박 찐팀! 찐팀! 우리가 언제 했어? 우리가 언제 했어? 뭐야? 전반진, 전반진! 아니야, 아니야! 김석진의 아, 찐팀! 아, 전반진 맞아! 김석진! I still want you! 정답! 와, 너 들었어? 난 블랙퍼를 파트인 줄 알았어. 난 이거 진짜 블랙퍼를 파트인 줄 알았어. 맞아, 맞아. 야, 이걸 듣는 것도 대박이다. 나 비닐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거의 뭐... 이거 쉬웠어, 이거 되게 쉬웠어. 아, 오늘 5점이야, 지금! 형, 5점이 능이야? 야, 벌써 시간래? 그래, 아니야. 난 이거 아닌데. 다음, 두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오늘, 나는 왜 지금까지... 정답, 팔이! 자석 번째 문제 중에 다 똑같이 들렸어요, 저는 이제. 나도, 나도. 뭐야, 이게? 조수원 소리 아니에요. 그, 애기심!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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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걱정하지, 나. 일로와. 김진이, 야, 쩌워. 맞아. 우와! 와, 이거 대박이다! DNA로 해. 어, 김석진! 김석진, DNA에! DNA, DNA...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대박이다! 이 게임은 반아본티 형! 와, 수월이 있다, 저.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맞춤어도 대박이다. 저 형 빠진 거 아네. 진! 안 deepen 다소했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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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매직 Sergeant, so show me. 정답! 아이콜인줄 알아요? 아이콜인줄 알아요? 아이콜인줄 알아요? 아이콜인줄 알아요? 와 진짜? 와 재밌네 유캐스참 면허피 마이삼 아니야? 야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안 들립니다 진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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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로 내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귀가 왜 이렇게 좋아? 야 나 또 탁 그렇게 못들었는데 자 몇 점이 더 있죠? 자 여덟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다들 청각이 좋은데? 진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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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lmost 진동래 이 노래응 만atge 안녕 진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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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들긴 haya 멀리서 떡 뭐하는지 뭐해? 쩔쩔쩔쩔 덩기덕덕 들었는데 아 잠시만 저 김숙진 쩔어 터지가 파이어 쩔어는 맞아요 난 좀 쩔어 땡 쩔어 쩔어 어? 아니 김숙진 정확히 얘기하세요 쩔어 정답 쩔어 울어요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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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등 해 이따 하고싶은데 자 마지막 지금 몇 점이시죠? 2점이요 277이요 277 마지막 문제 5점 걸고 갈까요? 오케이 지금 우리 못 맞추고 지금 그래 진형 몰아주자 777로 가자 우리 5점짜리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거 뭐야 이러던데?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점 비트ก wet 지인 김동 언제 꼭 얹는 데 왜 이거 뭐야 진형 놀리기 신중 아래에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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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 노래가 매직인가? 치인 매직샷 짝 김성진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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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줄 알았네 난 뭐야 아냐 그쵸 아냐 뭐 아냐 아 DO라인몽아냐? 네요 아는듯이야 난 짱짱짱 짱짱 짱 이거 안aca 짱짱 짱이려면 아니야 아니야 들려 아니야 아니야 들리지 그럼 요거는 한 단계 쉬운 것도 5점으로 가드릴게요 랜준이야! 랜준이야 아니야! 이렇게 이거 놀는데 아 진짜 아니야? 차이트리는 수록곡이에요 수록곡이겠죠 형 아니 빠! 고민 보라고! 땡! 뭐 있냐? 빠! 진격의 방탄! 네, 아닙니다. 흉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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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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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흉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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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게임! 한국어로 노래 부르기 한국어로 노래 부르기? 자, 왔어. 우리가 이미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 거? 이거 왜 말하는지? 아, 이거는! 하이파이로 한번 쳐줄게요. 아니, 뭔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깐 DNA는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깐 유전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 각각 불러주시면 됩니다. 유전자 자, 동작을 할까? 어, 나는 안 할게. 나는 킹목만 유지할게. 킹나는 것만 맞춰요. 자, 가만히 있는 게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가만히 있는 게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우원 수행을 하자. 음악 들려주세요. 킹목만 유지할게 아, 이 노래 부르기 아, 나나 나 이거 봤으니까 나 나 이 순간 출장했었어요. 왜 기놈이야 이거. 나 다 보내 오면 돼, 다 깜짝이야. 어? 주먹기 어떤 중에서는 그 단어가가 뭐냐? dangpk be 난 내 거 해! 난 나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 알람아! 난 나를 사랑해! 난 내 편을 사랑해! 어? 난 내 춤을 사랑해! 내 속안에! 백만이 내가 있어! 오늘도 나는 날 맞이게! 전부 다 나에게 고민 못하는 게 난리네! 달렸네! 난리네! 난리네! 형! 아수마트 땡이 뭐라고 그랬어? 난 알죠? 저 지금 가사는 모르겠어요! 야! 이 파트 여기 다 있어! 난 모르니까 울퉁해야지! 난 몰라! 오늘도 다른 날만 하지! 뭐 슬피라니? 아, 내 영어! 나의 삶을 사랑해! 나의 삶을 사랑해! 나의 삶을 사랑해! 해줘요! 해봐! 해봐! 나와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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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듬까지 해주셔야 돼요! 시작! 난 내 걸 할 거야! 난 나의 삶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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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팬도 사랑하고! 댄스도 사랑하고! 원! 내가 진짜 아줌빠냐? 어? 아, 재밌겠다! 알라마! 야, 시각이 아줌빠빠래! 알라마! 알라마! 그거 뭐 알아서 하세요! 알라마! 내가 들려드릴게요! 박차가 이거는 너무... 난 내 걸 해! 날 사랑해! 날 사랑해! 난 내 중간해! 난 내 중간해! 팬도 사랑해! 내 중간해! 몇십 몇백만의 내가 있어! 오늘도 다른 날 맞이해! 결국 다 전부 다 나에게! 꿈이 못하는 걍 달리네! 달리는 걍 달리는 걍 달리는 걍 달리는 걍! 좋아! 좋아! 저희랑 답하지 말라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너 임마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두번째... 다 이해했으니까... 내가 압구자면 벗어해! so he's... 이 중간해! 아, 좋아! 이 중간해! 아, 좋아! 하여튼 바이바이! 하여튼 바이바이! 하여튼 바이바이! 아, 좋아! 하여튼 바이바이! 핵심이 돼! 내가 방문해야 한다고! 근데 안 들어있어! 아니, 안 해요! 아, 좋아! 아, 좋아! 네! 아, 좋아! 아, 좋아! 아니, 이건 가수의 목이었으니까! 초보리에 어디서 시작했지?! 지금 디지시마 맥부터 한 대략 Did you see my baptism? 내가 방금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디가? 아아, 내가 방금 봤어. 나 칼이 다 골랐어. 오케이, 하겠습니다. 왔다, 왔다. 내가 부담을 고소해, 고소. 내가 방금 봤어, 내가 방금 봤어. 저 피들로, 저 피들로, 저 피들로 가만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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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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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피니! 프로피스 티디! 내 가방 봤니? 내 가방 봤니? 상들은 가방에 가득해 어떻게 생각해? 칠 한 잔을 할 때 그 다음 이미 황급비 황급비 나의 선고 암속 오케이! 암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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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하겠네 기도제! 내 가방 봤니? 내 가방 봤니? 상들로 가방에 가득해 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칠 한 사람들은 벌써 학일 때 이미 황급비 황급비 나의 선고 난 좀 뜨거워 뜨거워 통화 봉성 너는 황급비 황급비 통화 좀 줘 그 다음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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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황급비 d d bounced 자, 빠! 자, 빠! 아기라! 자, 빠 갑니다! 내가 방관님... 잠깐만, 잠깐만... 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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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들로 내 가방 가득해! 자, 잠깐만... 오케이, 내가... 아, 저 거기 퀴즈요? 나도 까먹었어! 아니야! 형! 아, 잠깐만! 형, 잠시만요! 왜, 왜? 하유 데리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못 찍어. 아니... 왜요? 야, 이거 남자도 어떻게 해! 봐! 내가 방관님... 내가 방관님... 상들로 이 가방 가득해! 우치 생각해! 우치 생각해! 싫어하는 사람들 싹 다 하길듯! 나는 황금빛, 황금빛 나의 성공! 나는 뜨거워, 뜨거워, 성암은 우성! 나는 황금빛, 황금빛도 망숭은 쇼! 니가 다미, 니가 다미, 니가 다미! 정답! 아, 니가 다미! 맞자, 맞자! 자, 새벽쯤 이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와! 이걸 맞췄냐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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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듣는 거 있는데 가상의 전체를... 몰라서 못 모르겠어! 전... 전... 반영이 때문에... 오신! 그래 우리는 그 외... 하지만 세상에 한 파트...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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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는 그 외... 하지만 세상에 한 파트!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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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알고 있던 거야 다! 자! 자! J형! 그래 우리는 다녀! 하지만... 세상에 한 부분의... 부분이... 부분을... 꽉 잡고 있지?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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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나도! 원 백! 애기야! 나도! 아기야 가자! 아기야 가자! 맞았는데요? 처음에 김석진 팀을 외치지 않고 하셔서... 그럼 아픈 팀이 그러고 있냐? 뭘 하고 있냐? 김석진! 김석진 갑니다! 그래 우린... 잠깐 나오는 분? 세상에 세계사 한 부분을 맡고 있지? 오오! 잠깐 나오는 분 그리고 보통 고소자 안녕 오늘은 가 애기야 가자 애기야 나도 꺼내 아 내가 뭐 하나가 빠지긴 했어 아 그래? 플러스가 빠졌습니다 김석 씨 아 예수병 간다 아 남준이 약래야 남준이 그래도 다 된다 되게 아 이건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마시게 해서 우리는 그 외 우리는 세상의 한 부분 그 외에 더하기 보통 아 모르겠네 쉬는 게 뭐 있어 어 이게 뭐야 온 눈에 살짝 잃지마라 빛의 마구멍을 뚫고 나라 샛샛상으로만 원해 그래 애기야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늘 혹시 영업 배우는 시간입니까? 아니 가사에 이런 뜻이 담겨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우리 곡에 대해서? 아 다시 한 번 우리 곡에 대해서 야 이제 내 심정을 찍었을 것 같아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안해 다음은 가자 자 이번에 뭐 남준이가 봐줬습니다 자 오목걸 수 있어 너무 알았어요 다음 문제 들려주세요 웅 bikes 내가 할 말이면 Astronomy 저 저 집이 아니 집 집 니 집 언제 날 살아왔다고 얘기해 줄 거니 아니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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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했어! 나 다 안 하면 돼! 저 소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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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 정리하면 돼. 내가 먼저 얘기할지, 내가 먼저 얘기할지. 네가 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난 하늘 위를 건네. 언제 얘기하는 거야? 영혼을 말해! 한 번만 더! When you... 이게... 아, 잠깐만! 좋아! 그 다음에 나 한다고!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난 하늘 위를 건네. 영혼을 말해줘 한 번만 더. 너,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 그런 거구나? 내가 중골을 건네. 어? 누가 아까 얘기해야 해, 기가 없어서 뭐냐? 아니, 네가 해야 된다. 나 한 번만 했잖아, 네가 해야 돼. 김부팅팅?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 노래 부를 주셔야 돼. 그래, 그래.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사랑만 주면 안 돼 영혼을 말해줘, 영혼을 말해줘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 변한다고 말할 때 어, 변한다고 말할 때 변한다고 말할 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답. 와아! 좋아! 지민 씨가 하려는 기다려면 When do you가 해야 돼. 아, 진짜. When do you? 아래 네, 이 장어 계신! 갑자기 그러세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시켰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시켰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시켰다. 다음 노래 들으세요. 진짜. 사랑해. 가족 모두의 원하는 것을 정답. 영호로 할때 니가 파티장에서 놀 때 파티장에서 놀 때 파티장에서 놀 때 파티가 영어 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방세 이래치 모든 날 니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놀 때 네 명동도 클럽입니까? 김석지 방세 이래치 매일 니가 무소 회장에서 놀 때 우리 놀 때 우리의 친구가 무소 회장에서 놀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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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수 말아 아니야 문어 난 녀석들과는 다르게 난 녀석들과는 다르게 난 예스 빠르게 난 예스 안에서 난 예스 빠르게 기대해 질문 있는데 부를 때 옆에서 가서 알려주세요 한국어만 치팀 치팀! 바로 바로! 방세일의 지메일 네가 충청 노는 곳에서 놀 때 딴 녀석들 반절하게 얘랑 바르고 싶지 않아 소리쳐봐 좋아 그날이도록 방세일 우리는 불이 있어 불이 있어 불이 있어 아악! 맞다 아악! 밤새일 밤새일의 지모든 날 네가 무도의 장에서 놀 때 딴 녀석들과 다르게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싫어 나는 그렇다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싫어 소리쳐봐 그렇지 옆에서 가르쳐준다 솔직히 옆에서 가르쳐준다 밤새일의 지배일매 너가 충청 노는 곳에서 놀 때 너가 충청 노는 곳에서 놀 때 어어 난 사상 녀석들과 다르게 난 얘라고 바람치지 않아 난 얘라고 바람치지 않아 소리쳐봐 그래 몸이 타버리도록 방세 하지만 우리 불을 갖고 있어 그리고 와 난 느낌을 갖고 있어 느낌을 가지고 있어 정답 정답 하지만 우린 불을 가지고 있어 정답을 인정 마지막 가사가 뭐였죠? 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정답 인정합니다 어렵다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영화상 영화상 되게 다르다 우리 영화상 느낌 있지 느낌 있지 난 졸졸이게 자 다음 거 플레이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찢찢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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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말하려고 cer 저 형은 43km 아아! 아! 아! 우리 영화 활용 actor 흉 extensive 연습 키 아 profession 신뢰 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